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성심편을 해설합니다. 구인지 위니라 갱행록 운 백경 단일행 기록할록 이를 운 갱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 견선명고로 큰대 어른장 지하비부 대장부는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입니다. 볼견 착할선 밝을명 영고고 여기서는 써고 대장부는 착한 것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중명절어 태산하고 무거울중 이름명 마디절 여기서는 절개절 어조사어 컬태매산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용심정고로 썰용 마음심 정할정 여기서는 깨끗할정 영고고 마음을 쓰는 것이 깨끗함으로 경사생어 홍몬이라 가벼울경 죽을사 날생 어조사어 기러기홍 털모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민인지 흉하고 답답할민 여기서는 민망할민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갈지 흉할 흉 남의 흉한 것을 민망히 여기고 낙인지선 하며 절길락 사람인 갈지 착할선 남의 착한 것을 즐거워 하며 제인지 급하고 건널제 여기서는 구제할제 사람인 갈지 급할 겁 남의 급한 것을 구제하고 구인지 위니라 구원할구 사람인 갈지 위태할 위 남의 위태한 것을 구원해야 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행록은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 견선명고로 대장부는 착한 것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중명절어 태산하고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용심증고로 마음을 쓰는 것이 깨끗함으로 경사생어 홍문이라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민인지 흉하고 남의 흉한 것을 민망히 여기고 낙인지선하며 남의 착한 것을 즐거워 하며 제인지 급하고 남의 급한 것을 구제하고 구인지 위니라 남의 위태한 것을 구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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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